세 번째 단어가 리슘의 단어 있지? 이게 근데 단어에서 슘의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여기 가져가다 테이크 의미가 맞아. 근데 리슘의 단어는 이렇게 보면 니가 다시니까 무슨 의미가 돼?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이미 되는데 리슘의 단어는 근데 일상어로는 뭐로 많이 쓰죠? 이력서로 많이 쓰잖아요. 이력서. 오른쪽 이미지도 이력서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리슘의 단어가 다시 시작하다 의미일 때 슘이 가져가다 의미인데 다시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슘만 봤을 때 이력서의 의미. 본인의 생각을 이력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봐. 프리슘하고 어심의 단어가 이렇게 두 개 있지 않냐? 근데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차이가 없어. 우리말로는 전부 다 무슨 의미야? 생각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추정하다. 추측하다. 거기 동요로 이렇게 서포즈, 어심, 포스트 레이트에서 동요로 다 돼 있잖아. 프리슘. 그치? 맞지? 근데 오른쪽 이미지 좀 잠깐 봐봐. 프리슘과 어심의 단어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놨지 이미지에서. 그치? 근데 우리말은 차이가 없는데 실은 어떤 차이냐? 프리슘의 단어 읽어볼까요? To suffer something. 무언가를 추측합니다. Same. 같은. Probability 하면 가능성이나 또는 evidence. 증거를 약간의 가능성이나 증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추정하는 게 프리슘의 단어야. 근데 어심은 뭐로 돼 있어? 생각하는 건데 이유는 증거 없이 생각하는 게 어심이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우리말 차이는 없지만 실은 내막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림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프리슘의 단어는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은 어때? 그냥 그런가? 하고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두 단어는 생각 없이 할 때는 어심이고 생각 없이 할 때는 프리슘의 단어가 원래 이제 그 차이가 있어. 근데 두 단어를 구분 안 해. 그냥 동의어 찾는 문제 나면 그냥 같이 잡지. 여러분. 그치? 원래 그 차이는 있어. 어심의 단어, 특히 명사가 뭐냐? 어심한, 푸시한. 그게 뭐죠? 가정, 가정. 가정이나 가설. 이 단어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이퍼티스, 그치? 가설이나 가정. 이론 아래. 어떤 이론이 되게 아래니까, 그치? 가설, 가정. 이렇게 쓰는 단어 아니야? 명사로 참 많이 보자, 어심한, 푸시한. 그치? 가정이나 가설. 하이퍼티스. 어, 그 프리슘의 단어, 어심의 단어는? 어, 그치? 음, 그건 아주 이미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됐나? 어, 자, 그 다음에 안티스페이스 단어는 워낙 또 중요해서 쪼개봐요. 어, 안티 시 푸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이 안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의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안티, 앞선. 이거의 변형이야. 앞선. 그치? 앞선의 변형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어, 요거는 우리 안티하면 반대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반대 안티의 의미가 아니라 어, 안티 앞선. 앞서 가져가는 거니까 뭔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지, 여러분. 그치? 어, 이 단어도 진짜 문제 많이 나와. 너 얼핏 보면 안티가 들어갔으니까 안 좋은 쪽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야, 그치? 안티. 앞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뭔가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 Predict, Place. 근데 오른쪽 이미지도 안티스페이팅 리즈에서 어느 필요가 한가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 이미지는 여러분 봤다, 우리. 그치? 그래서 안티스페이스 단어는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상태를 얘기해 뭔가를 기대하다, 예상하다. 근데 안티스페이스 단어가 문제되면 오류가 많아, 안티스페이스 단어가 잘못 보이는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오답이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는 그 단어는 특히 좀 봐줘야 될 겁니다. 자, 오른쪽 임피드의 단어 문자 임피드 이 단어는 어떻게 일단 쪼개지나? 임하고 패드 이렇게 쪼개지나? 임은 아, 네. 패드는 발 패드 들어간 단어야 워낙 많아서, 그치? 뭐 있어? 대표적인 게? 패드 들어간 대표 단어 뭐 있지? 아, 패드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아, 이거 있잖아. 패드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발이 들어가 있잖아. 푸시.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걸어다녀서 걸어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예요? 행상인이지? 행상인 에이, 그잖아 그치? 아, 패드 스트레인은 뭐지? 음, 이거는 아, 걸어다녀 스트레인, 거리에, 그치?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보행인 패드 들어간 단어가 그렇지, 뭐 패드하고기는 뭐지? 패드, 뭐예요? 아, 패드하고기에서 패드가 발이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행동이 뭐예요? 걸음마지, 걸음마 교육, 가르침, 그치? 패드하고기, 교육의 이미지, 교육 그래서 패드에서 이렇게 들어간 단어들이 예를 꼽자 하면은 이 단어들이 이렇게 꼽혀지는 거 아니야? 발발, 패들러, 패드 스트레인, 패드하고기 그치? 이런 단어가 되지 않나? 패드? 그럼 임피드는 뭐야? 아, 오른쪽 그림 좀 봐봐 아, 이렇게 걸어가는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데 발을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빠트리고 있지 않아? 그치? 그니까 뭐야? 방해하다 조회하다 힌더 리털드 햄퍼 또 방해하다 금지하다 워낙 많지 뭐 또 프로이비트 또 이니비트 또 뭔가를 방해하다 막다 불러 또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간단한 단어가 벤 그치? 또 임바고 그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그래서 임피드의 단어는 그치? 명사 형태로도 참 많이 물어 임피드먼트가 뭐지? 어, 이렇게 명사 형태로도 참 많이 묻는다는 그치? 뭐 방해물 장애물 그치? 임피드먼트 명사 형태로도 많이 묻지 방해나 장애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임피드먼트 그래서 발을 안에다 이렇게 딜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네 그치? 그래서 임피드 임피드먼트 이런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가채롭게 되겠다 그치? 뭔가를 늦추다 방해하다 이렇게 그치? 응 그래 그래서 그 임피드 단어에서 오른쪽 이미지를 좀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발 어 그 다음에 코히어런트 단어가 뭐지? 여기 보자 코히어런트 그치? 코가 뭐예요? 희어가 존재하다 희어대어는 있다 없다 존재하다 이미지 아마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치? 어 함께 존재하려면 어때요? 서로 이치가 맞아요 이치가 한미적이에요 이제 어? 존재하려면 서로 간에 어떤 한미적이고 이치에 맞아야 되지 않아 한미적이도 아는데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 좀 잠깐 볼래 어 일관성 일치 안에서 컨시스턴트하고 어 로지컬 하던데 오른쪽 이미지 좀 잘 봐봐 어 어 컨시스턴트는 일괄성이 있고 코시어런트 커넥티드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시어런트의 단어는 그 중간에 껴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해야 뭐냐면 단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컨시스턴트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막 일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하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 응? 근데 이제 커넥티드는 그냥 연결만 돼 있는 의미고 코시어런트가 중간에 껴서 뭐야 뭔가 합리적인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코시어런트야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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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이미지 보면서 세 단어를 잘해놨다 싶은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가 컨시스턴트는 이게 뭔가 엉켜있고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커넥티드는 어때? 단지 관계만 돼 있는 거고 중간에 낀 게 코시어런트 뭔가 합리적인 그냥 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논리적 합리적인 거죠 인위어런트는 뭐였죠? 요건 뭐였어? 아 코시어런트 인위어런트 에이 두 단어지 뭐 요건 뭐였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뭐예요? 타고나고 선천적인 거지 뭐 타고난 선천적인 인위어런트 그치 인버 요런 단어들이 되지 않나 타고나고 선천적인 겁니다 인위어런트 코시어런트 인위어런트 그치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타고난 선천적인 에드 히어는 뭐였어?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를 지키는 거니까 뭔가 고소하다 지키다 어 뭔가를 고소하다 지키다 에드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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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면 이 단어도 얘기할 수 있겠다 존재를 계속해 나가는 거니까 에드 히어 인히어런트 코시어런트 이렇게 되겠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단어는 같이 한번 이렇게 또 기억을 해야 돼 인퍼런트 인퍼런트 단어는 쪼개면 바로 되어있지 않나요? 어떻게 쪼개요? 인하고 솔브 솔브는 해결하는 거 아니야 해결 못해요 그러니깐 뭐예요? 집을 불능해 또는 파산해 뱅클라프트 플랫 브로크 그렇지? 플랫 브로크도 파산한 거 아니야 평평한 게니까 그래서 뱅클라프트는 플랫 브로크 그렇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파산했다 망했다 그렇지? 인솔벤트도 안 오는 게 쪼개면 바로 나올 것 같아 해결 못해요 이런 단어니까 인솔브 이렇게 합성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해결하지 못함을 얘기할 때 인솔브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지 여러분들 집을 불능해 해결 못합니다 리절브는 뭐지?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들어갔나? 여기 좀 보자 리절브 또 앱솔브 또 우리가 디절브 이렇게 들어가나? 세 단어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솔브하면 이렇게 세 단어이지 전부 다 풀어주다 루스임이 있잖아 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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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루스 루스 풀어주다 루스는 하다가 그러지 그치? 풀어주다 그래서 리절브 또는 앱솔브 그 다음에 디절브 이거 어떻게 그면 되죠? 리절브는 뭐지? 풀어준다 풀어준 걸 다시 걷어들여야 되니까 결심을 해야지 그치? 그래 안되겠다 얘들아 다시 일로 와 그치? 이런 의미니까 결심하다 앱솔브 앱솔브는 뭐예요? 멀리 풀어준 AB가 멀리 멀리 풀어준 거니까 뭐예요? 용서하고 사면하는 거죠 디절브는 디절브는 디절브가 멀리니까 멀리게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죠 용해시키다 용해하다 용해하다는 게 뭔지 알죠? 이게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 용해하다 여러분 디절브 리절브 앱솔브 그치? 세 단어 항상 얘기 되지 않나? 맞지? 그래서 이런 단어 솔로브란 뭐지? 요거 요건 뭐예요? 솔로브란 요 단어는 무슨 요건 요건 뭐죠? 솔브 솔로가 요즘 풀어주다 이미랄이 있으니까 솔로브란 뭐예요? 입에서 말이 이렇게 순수 풀리는 거예요 뭐예요? 유창한 요건 유창한 거지 유창한 말을 갖다가 플루언트 그치? 유창합니다 플루언트 저번 시간에 플루언트도 하나 했었죠 우리 그치? 플루언트 유창한 럭크슐스 그치? 유창한 유창한 솔로브란 단어는 솔로브 해결하다 풀다 이미래서 같이 나온 단어들이야 그래서 리저브 그치? 리저브는 결심하다 풀어준 걸 다시 거둬들이려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언디터민 또는 디사이드 또 세트 오른쪽 이미지는 뭐로 돼 있나? 리저브 세이블라인 생명을 구하고자 결심했다 언 이니시에이티브는 어떤 계기나 시작 동기를 얘기해 바이럴은 중요한 스트레이티즈는 전략이지 전략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들의 동기나 계기가 뭐야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결심 리저브 세이브 라이브 이런 의미로 봐야 하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면 어떤 어떤 전략 전술보다도 가장 선행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리저브의 단어는 뭔가 결심하다 정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 리저브 이렇게 잡아서 결정해 리저브 그래서 우리가 디터민 디사이 세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심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리저브 리저브 앱설븐 디저브 이런 단어 같이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 인테그럴 인테그럴의 단어는 뭐지 A 이거야 뭐 그치 수학 수학 많이 하잖아 인테그럴 이라는 부호가 오른쪽 수학 부호 아니야 그러면 A A에서 B까지 이렇게 범위를 얘기하잖아 그 안에 그치 어 인테그럴 A B 이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A B 내에서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겠지 완전한 완전 에센셜하고 네세서리하다 그치 동사는 뭐지 인테그레이스는 뭐요 어 동사로서 의미는 뭐 인테그레이 이거 많이 접하잖아 뭐 그치 A에서 B까지 전체니까 통합하다지 통합하다 인테그레이 어 이 단어 우리 독해하거나 이럴 때 많이 보지 않아 통합하다 인테그레이트 그치 동사 형태 좀 잘 기억해 뭔가를 통합하다 합시다 컨바인의 이미지 컨바인 어 뭔가를 합치고 통합했습니다 컨바인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 인테그럴 그치 음 그래서 그 부호를 나타낸 단어 까지 그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반복해서 또 열심히 파악을 해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단어가 이제 책이 바뀌는 것뿐이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맴돌아 그 안에서 계속 돈다는 얘기는 뭐니 단어가 이제 이렇게 중요 단어로 정리되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일반 저기 뭐야 너무 저기 단어는 넓게 가져가면 안 돼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영어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쓰이는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만 범위를 좁혀줘야 돼 그렇지 않고 너무 어이집 같은 거 보고 너무 단어를 방대하기가 좀 물론 하면 다 좋지 어이가 회사 안 아플 게 어디 있어 근데 현실적인 걸 봐야지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목을 균형있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이 안 되냐면 과목에 편차가 있는 사람들은 안 돼 나중에 실패를 해 세상이 항상 그러더라고 뭐냐면 내가 두 과목 정도를 나는 마음을 좀 비웠어 세 과목을 참 잘해가지고 거기서 90점 100점 맞아가지고 이쪽 과목 부족한 걸 좀 메꿔서 그치? 전체 평균 점수를 내려고 계획을 짰어 근데 이제 항상 세상 일이 어떻게 역으로 나왔냐 내가 전략으로 삼았던 과목은 다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만하게 그냥 뭐 의미 안 뒀던 게 쉬워 그냥 봐봐 과목이 내가 전략을 삼았지만 어려워지면 점수가 다 같이 주저앉거든 그러면 내가 남보다 유리할 게 없어 유리할 게 없으니까 평소에 모의고사 이럴 때 내가 90점 맞아서 쟤보다 쟤는 70점 맞아서 둘이 같이 어려워지면 몇 점으로 같이 주저앉는 거니 50점 같이 확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 근데 공무원 시험 과목이 원래 그래 그리고 내가 의미 안 됐던 과목이 한 80점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행정학을 나는 이제 평소에 어려우니까 행정학 용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시험장에 가서 한 70점만 맞으면 되겠지라고 전략을 짰어 근데 시험 보고 나오니까 80점이야 행정학이 너무 기쁜 거야 70점 생각했는데 80점 나왔으니까 되게 기쁘잖아 그래서 막 나오면서 기분이 어떠니 될 것 같아 그제? 근데 딱 나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은 거야 90점? 100점? 이렇게 맞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상일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니? 과목이 젊은 안 돼 그러니까 다섯 과목이 골고루 균형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운 대로 쉬운 대로 그치? 그런데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시험 점수가 예쁜 게 어떤 점수니? 똑같은 70점이어도 어떤 점수가 예뻐? 골고루 70점이 나온 게 좋아 근데 안 예쁜 점수는 뭐예요? 어느 가면 50점 어느 가면 90점 그래갖다 평균 내면 70점은 나와 근데 수치적으로는 똑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어떠니? 절대적으로 평균치가 비슷한 애들은 못 이겨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떠니 그치? 한 과목이 아니고 다섯 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적당선에서 이게 쳐들어가야 돼 다섯 과목을 다 못해 어떻게 터져 머리 다섯 과목 다 출제 범위도 없는 걸 어떻게 다 이걸 머릿속에 다 눌려고 그래 그치? 그건 못해 그러니까 균형 있게만 넣어 균형 있게 영어 어휘도 쓸데없는 거 자꾸만 하지 말고 자꾸만 반복해 주면 단어가 반복됨을 느끼잖아 그치? 이게 중요 단어인 거예요 이 이상을 우리가 괜히 다른 단어가서 기웃거릴 필요는 없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어느 지금 책을 지금 어휘집을 지금 했는데 지금 어휘집이 반 이상이 지금 나간 거야 한 달 조금 넘어서 한 거야? 근데 그 책에 선생님이 반 이상 나가면서 많은 단어를 버리고 가는 중이야 지금 어휘집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 그치? 그건 이제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책에서 선생님이 반 이상을 계속 버리면서 필요도 안 하면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그 책 봤다가 어떡하니 선생님이 버리는 단어 다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반복해서 보고 다시 잘 정리해 그리고 또 다음 시에는 또 연결해서 하게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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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